서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음? 롤한다고 들은 것 같다고요? 이따 할꺼야 이따가 일단은 뭐 이벤트 한판만 합시다 그 다음에 퀄전 돌려야지 꼴꼴 밥을 먹었으나 과자를 섭취한다 미친 밉 맵맵맵 순차와 이탈리아야다 개쩐다 엄청나다 엄청나다 음 아이비 맛있군 음 음 AK 눈꽃끼고 있구나 선물주인 단지현님께 다시한번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고마워요 형 그리고 형이 더 나라를 안받으셔 아 이거 점유경부 좀 그만 떠라 헐 우리팀 왜이래 아이 아직 뭐 1라운드니까 괜찮아요 1라운드는 뭐 그럴 수 있어요 아이 리로딩 아이 혼자 안둬요 님 구출해야지 이기니까 구하러 갈께요 님 구출해야지 이기니까 구하러 갈께요 구하러 갈께요 어딜 새꺄 자 아이 리로딩 보면 대기하고 띠찌 근데 죽었어 어 잡았네 우울시점을 봐야 잘봤다고 소문이 날까 이 녀석이 나온거 같군 헐 헐 잡아 헐 놓쳤어 훗갔네 뭐야 이 사람 밖에 안남았네 벌써 1대3을 어떻게 이기라는거지 1대3을 어떻게 이기라는거지 오우 싸풀 깜짝이야 이씨 님 조준경 깨졌어요 죽었어 어디서 쏜거야 갑시다 아야 무전이 적절해가지고 우리팀이 던진건줄 알았어 헛 헛 여기 계세요 계신가요 안계시는 분 안계셔주시면 나야 땡큐 어 어 어떻게하지 알아서 모여님 어서오세요 오늘 오랜만이야 으아악 헐 헐 헐 헐 헐 헐 아이 썼던 저격은 누가 어디서 쏘는줄 알아야지 저기서 썼구만 야 왼쪽 안보냐 안보았순 음 갑자기 원래 싸그르미처럼 과제 친정구 먹고싶어졌다 근데 집이 치즈가 없네 근데 집이 치즈가 없네 돈도 없네 스읍 음 셰프는 시군 고고 고고 잘가 이것은 너의 운명 미션 실패 레드팀 승리 아따 사방이 막혔는지라잉 아잉 자 가자 원래 빠른 승리의 요인은 자 개둘이죠 네 빠른 개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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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우 하지마세요 앙 야 거기있어 막타 쩌시네 막타 쩌시네 음 이킬터가 점프할때마다 끝이라고 외치는건가 끝 끝 이러던데 어 뭐야 얘밖에 안남았어? 음 전 왔다 아 렉걸린다 스카이프 렉걸렸어 안받아져 안받아져 어 고통스럽다 여보세요 어 어서와라 어 펄스건이 지그지얼 아니세요 롤하하 롤하하 롤하자 롤 아니 전화 안받으시길래 으아악 서든하고 있었어요 으아악 으아악 음 뭐 서든 2판 끝나면 갈께요 또 이따가 네 거기서 한판하고 계세요? 여보세요? 뭐야 뭐야 뭐 뭐야 왜 왜 왜 왜 끊겨 어? 스 스카이프 야! 야 안그래도 아프리카도 막 갔는데 안봐요 아 스카이프 왜이래 나 나 나 지금 누르고 있거든? 마우스 깔다깔소리 어 으아악 계속 울려 전화를 받을 수가 없어 응답대기 어 여보세요 어허 칼데이 저 혼자 튕긴건가요? 어 니 혼자 튕긴거다 아 전화오는 소리 계속 무한반복되니까 고통스럽더라구요 아 그래? 이즈리얼 어? 이즈리얼 인생챔 해야되겠어 아 왜그래 케이 케이도 내가 지금 숨을 보냈는데 네 별로 난 뭐 한복이 왔어 으응 아리아한테 아리아? 응 아리군 얘가 최이가 니이랑 상사칠람이 있어 아이가 네 975짜리를 두 번을 네 번 아니 세 번을 더 사야돼 아니면 1350원짜리가 두 번 뜯어 온거야 에 아 아 이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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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잘하더라 응? 아이 형 형 형 거짓말 하지마세요 거짓말 아니다 야 왜 말 청찬 안한다 맞아요 저 잘 저 저 무작정 들어가잖아요 그 무작정을 내가 다 막아줬잖아 그 뒷 다 놓고 아니 그럼 형이 잘하신거네요 오오오오 저격이다 아 맥 저력이에요 당연한거고 형이 잘할거는 당연한거고 플레어 온대요 형님 골 1부관이죠 애들 다 제가 골 3이고 어? 아 제가 플레어 5에요 응 제가 골 3이니까 MMOR 맞추면 골 1에서 풀 5죠 다 이 컴퓨터는 cpu가 딸리는거 같습니다 워낙에 그런 지구가 많아가지고 그대로 잡힐수도 있다 그런가요? 응 들어가서 나중에 들어가서 체크해보면 된다 네 체크하면은 언제나 형님이 그랬듯이 체크는 안해봅니다 끝나고 나서 그래서 체크 안하고 그냥 막 붙어가지고 족바른 에 요즘 1김에서 다 플레다이아맘만 하더라구요 형님하고 같이해서 뭐 일반 MMOR 올랐기 여기 부작에 숨어있으면 모르겠지 예 그럼 크리스마스 선물로 1부는 2부고 해니 오늘 생일인데 보내줬잖아 언더홀드 스페 아 굽고왔으면 그냥 끝나간거야 한정인데 지금 헛 짜증이 났어 한정인데 그냥 금권은 초월급 스페지만 한정이야 그건 한정이라고 초월은 번지고 살 수 있지만 한정은 절도 못사 맞아 절대로 ㅋㅋㅋㅋㅋ 뭐야 왜 3명이야 3명이니깐요 일단은 형님 저 통과방 샀다가 랭킹으로 뛰고 오겠습니다 어 랭킹으로 뛰고 오겠습니다 아 케인은 지금 하는거 아니에요? 어 저 저 뒤로뒤로갔다 아 아 여기있네 네 안녕하세요 켠대 깨고파입니다 아 나 못하네 아니 지금 보내려고 그러는데 나 못해요 트롤 ㅋㅋㅋㅋ ㅋㅋㅋㅋ 육신용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써둔 꺼야겠다 자 케이스마트 선물이다 여기있놔 여기있놔 이 아이디 어 어딘가에 요 아 여기있네 잠시만요 아 헨리가 왜 방송 안오나더니 롤하고 있었구나 나 초대 안해줌 진짜 둘이암 흐흑 아니 원래 둘이 잘해요 나 상처받음 ㅋㅋㅋㅋ ㅋㅋㅋㅋㅋㅋㅋㅋㅋ 말 X나하고 있는데 말 어 안녕하세요 막 이러고 있는데 둘이 사러감 어 쾌 Он 말은 내가 대꾸 다해주고 있는데 다.. 쒔다이고 으이쿴 쒔 쒔다 안해줌 그냥 나 삐짐 뭐지 이게 아이 뭐야 서든 이거 총주는 건 고마운데 포장된 상태로 좀 줬으면 좋겠다 왜, 받는 사람 기분 나보나 예 아니, 총을 미리 까놨는데 어, 하타입니다 하고 총을 받으니까 이미 까여져 있어요 자 계단 기간도 서로 비슷비슷하고 하나 제라스나 다른거 제라스 제라스